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력은 습관이다, 선을 긋는 연습,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마케터는 단순하게 말한다. 이 책들 속에 숨어있는 좋은 글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습관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신발을 먼저 신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거나 그 반대로 묶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후 30일 동안 평소와는 다른 쪽 신발을 먼저 신고 다른 방식으로 신발끈을 묶으면서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방식으로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 것이 몸에 익었다면 이런 간단한 행동이 매일매일의 사고와 행동, 느낌을 표현하는 습관을 바꾸는 신호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루 동안 다음에 들려드리는 것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한 한 명랑하게 지낸다. 2.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행동한다. 3. 다른 사람의 실패, 결점, 실수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기른다. 4. 가능한 한 성공할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타입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어떤 사실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내 의견을 덧입히지 않는다. 6. 하루에 최소한 세 번씩은 웃는 훈련을 한다. 7.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지적으로 반응한다. 8.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한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 30일 동안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걱정이나 죄의시, 적대감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커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다음은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라는 책입니다. 11. 시간은 인생의 동전입니다. 요즘은 워킹맘 전성시대입니다. 바깥일과 집안일을 모두 척척 해내는 위대한 엄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직장에 다니는 후배들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야 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하면 돈이 들더라도 꼭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만약 가족 중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성의 표시는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돈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즉 시간의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내리고 삶을 고찰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직과 직장을 오가는 워킹맘은 생각할 겨률이 없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쁘게 산다고 돈을 많이 번다면, 하루 24시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젊을 때 시간을 버는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도 없기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분해 시간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못하는 일을 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내 시간을 관리한다면 점점 시간 대비 가치가 높은 일을 찾게 됩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 삶의 방향과 속도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당 얼마의 인생이 아닌 스스로 나의 가치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당신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대신 타인이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간을 사서 세월을 벌 수 있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위 1%로 살아가는 부자들의 시간 관리 비법입니다. 다음은 매력은 습관이다 라는 책입니다. 얼굴보다는 표정이고 몸매보다는 자세이며 실력보다는 매력입니다. 매력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왜 실력보다 매력이 더 인정받을까요? 완벽한 실력이 아니라 끌리는 매력을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일과 사람,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매력 빈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완벽주의자이며 타인도 그러기를 요구합니다. 주눅 든 것처럼 세우등을 하고 걷습니다. 대화할 때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공개적인 곳에서 인격과 연결해서 지적합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그냥 웃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을 자신만 아는 것처럼 떠벌리기도 합니다. 혼자 다 결정한 후 통보만 합니다. 이에 반해 매력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일을 잘하지만 1%의 빈틈이 보입니다. 잔잔한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같이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의 실수는 1대1로 사실만 지적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으며 미리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타인의 긍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과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몇 가지 바람직한 긍정의 말을 선택하여 틈틈이 반복적으로 되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수용 한계를 편안하고 품이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나는 일상에서 내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쉽게 평온을 찾고 느긋해질 수 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독백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들이 떠오르면 살며시 의식을 긍정적인 표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르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는 날개가 있어서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 날아들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긍정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품이 있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항상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나는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채워진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한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긍정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면 우리의 몸에서 세상을 향해 발산되는 활력의 파동이 높아지며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라는 책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10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인가 하고 고민이 많다면 앉아서 후회만 하는 내 인생 구하기의 기술을 보여주는 10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 안에 잠든 마지막 용기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1.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가 2. 나중에 해야 할 일부터 미리 생각하는가 3.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두려운가 4. 자신에게 실망할까 봐 걱정스러운가 5.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부담스러운가 6.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가 7. 서투른 자신이 부끄러운가 8. 트라우마에 갇혀 있기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9.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봐 두려운가 10.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가 다음은 마케터는 단순하게 말한다 라는 책입니다. 꿈의 로드맵 일을 하면서 만나는 가장 답답한 말 중 하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고민을 한다는 건 그 일에 대해 이런 저런 방향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걸 답답해하는 것은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막막하니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다와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결론을 향해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치열한 행위입니다. 저 멀리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 길의 상태가 돌밭인지 흙밭인지 가시밭인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한번 뛰어가 보는 것이 생각입니다. 반면 고민은 뒷짐을 지고 그 목표점 즈음을 쓱 한번 보며 제자리에서 맴맴돌면서 돌밭이면 아픈데 흙밭이면 더러운데 가시밭이면 위험한 데를 혼자 끝없이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이 끝난 후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매일 고민 쇼핑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고민의 무한 반복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게 결론을 위한 내달림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종종거리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아닌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든 결론을 빠르게 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수정하고 자기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막무가내 같지만 가장 빠르게 이를 진척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갑니다. 드러내 놓으면 고민인지 생각인지 구분이 가능한데 실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 보니 대부분 고민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른 방법은 뭐라도 꺼내어 실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메모처럼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주일 뒤 한 달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써서 정리하기도 했고 어느 과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 공부 끝에는 무엇을 해보겠다 같은 긴 로드맵까지도 기록하곤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을 대부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마법 노트는 당연히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전달력의 일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목적성을 구체화해서 스스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로드맵 그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작이 막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막막하지 않으면 그건 일이 아니라 루틴한 습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겠는데 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면 그 순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점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구상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런 저런 생각을 늘어놓고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혹 지금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그게 버려야 할 고민인지 정말 실체를 만들어 밖으로 끄집어내고 목표점을 잡아 발전시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생각인지를 먼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단 손에 뭐라도 들고 써보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줄이 고민과 생각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고 내 스스로에게 정확한 갈 길을 먼저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달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6권의 책 속에 숨어있는 좋은 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